오늘은 민쯔 갑니다. 저도 간만에 민쯔 구경한다고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 날씨는 끄물 끄물 항상 이런 날씨는 아닌데 대부분 이런 날씨입니다.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사람들이 우물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가을 날씨 같기도 한 겨울 날씨 같기도 한 그런 날씨입니다. 저희는 열심히 민쯔 가보겠습니다. 민쯔 차가기간은 얼마 안걸리거든요. 젠미노테로다. 오늘 여러분은 저와 함께 민쯔 시내로 드라이브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화요일 화요일 지금 11시 15분 전이래서 그래서 한가해요. 보고가 이런 날카롱을 다 내려갔고 제가 자전거를 타면은 이 옆길로 저 옆에 있는 길로 쭉 따라서 민쯔까지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고 어? 여기 전차있다. 전차 혹은 트램이라고 부르죠. 독일어로는 슈퍼마켓이랑 여러가지 있어요. 슈퍼마켓이랑 여러가지 있어요. 아, 맞다. 장본사람말라. 아, 맞다. 아, 맞다. 아인aufen. 아, 맞다. 아인aufen. 아, 맞다. 아, 맞다. 여기. 여기가 내가 가끔오던 그 중국식당이에요. 2.99 ół어짜리 올해는 한번 안몬도 안 온것 같은데요? 코로나터지고 하면서 가뜩이나 잘 안하는 요시계인데 그러면 더 안하게되서 여기도 자전거 타고 가 다bbe 가끔 오는 전 이 Das是 진짜 유럽에서는 날씨가 계속 이렇게 해 안 뜨고 꾸물꾸물하다고 이런 날씨에 기분이 우울해지고 그러면은 안됩니다. 그럼 살기 힘들어요. 이런 날씨는 그런가 보다 하고 아니 뭐 바쁜 일상을 살면 이런 날씨를 느낄 그런 시간적 영역과 심리적 영역도 없죠.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내가 린치 가면은 이 자전거길을 따라서 쭉 린치 시내까지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와도 사실 괜찮은 거리인데 내가 자전거를 탈 때 그냥 느긋하게 타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전속력으로 갈 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찍으면 뭐라 그랬는지 운동된 느낌? 보시면 홀딱홀딱 거리면서 자전거를 타거든요. 성격이 급한 것도 있고 어쨌든 린치에 왔으면은 빨리 집에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자전거 페달을 미친듯이 밟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미친듯이 밟습니다. 여기가 자전거를 타면 여기까지는 도로로로 와서 여기서 이쪽은 차들과 달려야 하는 그 구간입니다. 차들도 자전거 타는 사람을 배려한다고 하긴 하는데 특별한 보호장구 없이 홀메당을 당장 쓰고 차들과 같이 달리는 게 사실 안전하다는 생각이죠. 뭔가 심리적으로 약간 쩔어하던데 공수가 아닌가요? 사실은 시스템으로 나의 공수를 통해서 여기 있는 곳에 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until 20시까지 가야 된다고 하죠. 이곳에 가야 된다고 하신데 이곳은 계속 포함해서 오일 수 있습니다. 인정도 안전한다고 하신데 그곳에 가야 된다고 하신데 이전까지 15시까지 가야 된다고 하신데 네, 그곳에서 15시까지 기간을 해요. 이런 곳은 불가리aflcık래에 있는 이제 이 버전을 보게돼요 이 버전도 있습니다 이 버전은 또 한 번에 참가해 자 그럼 앞을 보고 오늘은 제가 오페라를 주문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번 바꾸나다. 여기 한번 입자. 여기 다시 바꾸어. 디저 케보이들 리스트. 네, 집에 가기 전에 케밥 하나 먹고 갈려고 케밥을 주문했는데 이 집 케밥이 전번에 신문에서 케밥 가게들 위생상태 테스트한 거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집이 1등 한집이랍니다. 케밥이라서 케밥을 파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종류의 요리도 팔아요. 주닛술도 팔고 피자도 팔고 이거는 케밥 고기에 밥 나오는 거. 피자도 5.5이면 비싸진 않은데 여러 종류의 케밥이 있지만 난 제일 만만한 게 도연아 케밥인 거 같아요. 음, 이거 싸구나. 싸기도 하고 12개 케밥 가게 중에 5개만 그중에 위생적으로 깨끗한 가게고 이 집이 그중에 넘버원 입니다. 남편도 배고팠나 봐요. 남편 케밥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내가 케밥 먹고 갈래? 그랬더니 먹겠다고 하는 거 보면은 남편도 배가 고프고 나도 고프고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너무 배고파요. 얼떨게 오신 가게가 린치 시내에서 위생면에서 1위가 되니까 기분은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잠시만. 이 배가 1위가 린치에 있는 단계는 네, 우리는 다시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측 대신? 네. 네.